안녕하세요 양재호입니다 이제 3회 도시교통 분야 무료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자 공지 영상을 올립니다 1회와 2회 무료 진로 상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3회차 상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상은 도시나 교통 쪽 전공 하셨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도시 교통인 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상담 방법은 1대 1이나 1대 소수 가능하겠습니다 시간은 2019년 7월 20일 아침 8시 30분 부터 오전 11시까지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 팀당 30분씩 진행이 되구요 총 5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타임을 말씀을 해주시면 예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스타벅스 비전타워점 강남역에 위치합니다 오시면 되겠구요 유튜브에 댓글로 예약 진행 상황을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려둘 테니까요 마감이 되면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신 방법은 카톡으로 친출을 하셔서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카톡 아이디는 hyjaeho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늘 그랬듯이 무료입니다 상담 기다리시는 뒷분 계시니까 시간 늦지 않게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는 더치페이니까요 부담없이 와 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도 역시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구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